일부 VIP 트위터 사용자들은 알론 머스크가 이전에 발표한 숙청에서 탐나는 파란색 검증 체크 표시를 잃어버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대신 트위터는 머스크가 싫어하는 주요 출판물에 다닐 계정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고 사용자가 검증되는 이유를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이트에 언어를 바꿨습니다. 트위터는 4월 1일에 사측 위험이 있는 저명한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는 오래된 확인 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파란색 수표를 셧다운 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12월부터 계정이 검증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 플랫폼의 TWITTR을 블루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사용자가 매달 8달러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레거십 블루 체크 소유자들은 이번 주말에 자신들의 확인 표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계정은 트위터 블루에 가입되어 있거나 내글. 검증된 계정이기 때문에 확인됩니다. 라고 적힌 새 레이블이 추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다 사용자가 체크 표시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이 언어는 검증된 계정이 실제로 주목할 만한 개인인지. 단순히 TWITTR을 블루에 가입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사용자인지 불폰명하게 맙니다. 그러나 한 유명한 계정은 주말 동안 파란색 수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 CNN에 검증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뉴욕 타임즈의 메인 계정입니다. 버스크와 자주 거려하는 계정이 이번 주말 타임즈가 검증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밈을 게시한 후 머스크는 트위수 통해 오추화해요. 그럼 버스크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다 그리고 나서 머스크는 타임즈를 맹비난했습니다. 이 억만장다가 언론인인 언론사를 맹비난한 가장 최근 사례로 이 매체의 보도가 지루하고 선전이라고 주장한 일련의 트위수에서 주말의 움직임은 TWITTR가 기능 변경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혼란과 채직질을 일으키는 가장 최근의 예일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련 사용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플랫폼의 주요 세일즈 포인트가 되어온 많은 유명한 계정이 있습니다. 모험 머스크가 플랫폼에 대한 결정을 정체보다 변덕스럽게 안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강요합니다. 이로 뉴욕 타임즈의 주요 계정이 파란색 수표를 잃었지만 예술, 여행, 그리고 책 내용과 같은 다른 계정들은 여전히 확인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를 포함한 다른 뉴스 매체의 계정과 같은 금세추지 체크 표시가 없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블루 체크가 제거된 후 뉴욕 타임즈의 대변인은 CNN의 검증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홍보 직원 대부분을 해고한 트위터는 논평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이트 상단에 있는 트위터의 블루보드 로고는 월요일에 머스크가 홍보한 암호화폐 도개코인을 나타내는 미민도개로 대체되었습니다. 도개코인의 가격은 월요일에 20%를 급증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가을 트위터를 산 직후부터 트위터의 옛 시스템으로 검증된 사용자들로부터 레거시 블루 체크마크를 떼었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11월 초 트위터는 트위터 블루 구독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블루 체크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출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유명인사들과 기업 흉내쟁이들의 물결에 시다위인 후 빠르게 중단되었고 12월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트위터는 또한 기업과 정부 기관을 위해 색으로 구분된 확인 시스템을 출시했지만 머스크는 개인 사용자들이 결국 파란색 수표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기속해서 말했습니다. 배우 윌리엄 시트너와 괴롭힘 방지 운동가 모니카 루인스키와 같은 저명한 사용자들은 사이트에 관심을 끄는 파워 유저로서 사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에 반됐습니다. 대정이 확인된 이유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레이블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용자들을 사기치거나 사칭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행동의 전문가들은 또한 유료 사용자에 대한 검증을 예약하는 것이 사이트의 보수를 줄일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는 머스크가 지난 2년 동안 제기한 문제입니다. 머스크는 이전의 트위터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지 연예인들을 위한 다른 기준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 라고 그가 지난주 트윗에서 말했습니다. 유료 기능은 또한 수익을 견인할 수 있으며 이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사들인 후 상당한 부채로 공경에 처한 머스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주에도 4월 15일부터 사용자의 포 유피드에서 확인된 계정만 그들이 팔로우하는 계정과 함께 추천될 것이 되고 맞습니다. CNN의 알러버 다시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CNN의 알러버 다시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